네, 저예요. 보기 싫어요.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? 백종원 주고 싶어요. 하나를 해결할 수 있어요. 물로 벼랑 팠는 느낌? 샤워기트인 줄 알았어. 아니, 뭐 이렇게 많이 나와 한 번에? 쓰나미가 막 저한테 오는 것 마냥. 난리난리, 피부난리. 번복으로 고민 해결! 배울 거 시작합니다. 겉당김 보습에 도움, 폭당김 보습에 도움. 수분 분실량 개선에 도움. 소파력 개선에 도움. 피부 감지 개선에 도움. 알기성분 개선에 도움. 각지 개선에 도움. 이거 진짜 제가 다 쓰면서 미쳤던 것 같아요. 과연 이 스킨 하나로 진짜 좋은지. 변화하는 내 피부를 한 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. 스킨 스프레이는 처음 봐요. 일단 이거 사용법이 되게 간단한데. 그냥 이렇게 뚜껑 열고. 그냥 이렇게 스프레이처럼 뿌리면 되거든요. 완전 새삼한 느낌이야. 2분간 3분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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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분간 3분간 4분간 되게 좋아진게 눈에 보이더라구요 3분간 4분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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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그림 혹시 보이시나요? 일단 여자가 되게 예뻐서 뿌리면 저도 이렇게 되나요? 되게 신기하다는 느낌을 먼저 받았었고 제가 손이 되게 작은데 이게 한 손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수대용으로 나온 100mm가 있단 말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들고 다니는 건 쪼꼬미 제품이었어요 스킨스프레이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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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본 건 처음이었는데 스킨스프레이는 처음 봐요 저는 한 번 쓸 때 되게 많이 뿌려줘가지고 뿌렸는데 분사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뿌려봐도 돼요? 뿌리면 여기 분사력 보이세요? 근데 분사력이 땅땅해서 완전 막 피부에 꽂힐 것 같다고 해야 하나? 피부가 촉촉해지더라고요 되게 촉촉하고 피부가 촉촉해지더라고요 촉촉해요 진짜 광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겉광이 아니라 속광이 일어나서 눈이 나지 않나요? 광이 나는 피부로 변했습니다 전에는 만약에 트러블이 10개가 났으면 지금은 뭐 5개? 6개? 홍조 개선이요 홍조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미백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말 다 안 믿었거든요 너무 놀란 거예요 제 피부가 이렇게 변할 수 있나 맨 처음에는 진짜 제가 세수하고 나면 진짜 볼이 시빨겠거든요 2주 만에 이 정도면 저는 추천 피부 이제 3초 안에 빨리 스킨 뿌리러 가야 돼요 옙 2주 전에는 염증성 여드름이 막 올라왔었는데 그런 붉은기는 가라앉고 진정된 상태에서 지금은 이렇게 큰 변화를 볼 수 있던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어요 네 저예요 제 얼굴이요 보기 싫어요 아 아 근데 감독님 저거 심지어 필터 입힌 거예요 아 진짜 여러분 저 때랑 지금 이 보이시나요? 줌 들어와 들어와 여기 제 피부 여기 홍조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줬는지 몰랐네 혹시 오늘 컨실러 한 거 아니에요? 안 했어요 오늘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좋은 건지는 알겠거든요 근데 이게 왜 좋은 거예요? 이오에 이 칼슘의 칼 스프레이 습 이 칼슘이 바로 미네랄인데 우리가 스파 때문에 우리 상상가 되는데 그걸 다시 얄까리성으로 보는 게 미네랄거든요 근데 이 칼슘이 원래 피부에 잡수도 안 되는데 우리 칼슘을 뽑은 것도 자기 이오칼슘으로 치켜서 피부에 대한 감염이 남아주니까 스트레스 막 나오고 나도 수분이 낫힐 수 있는 거에요 좋다는 거죠? 후기보다 진짜 리얼이에요 나의 필수템? 하하하하 잡았다 요 놈 화장김이나 피부 고민들도 잡고 기초 월인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 제품 하나로 제 화장대가 해결이 됐으니까 혼낭미빠이에요 엄벅피부과 이런 쓰나미 어때요? 이런 쓰나미요? 이런 쓰나미라면 이런 쓰나미라면 가만히 누워서 열두 번이라도 더 맞고 싶죠 그러면 미션과 짱이야 끝